신우 수신 중, 통신을 연결합니다. 반갑습니다. 난민들은 안전하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연합 친구들의 깜짝 선물만 조심하시고, 외계 생명체 근처에만 가지 않으면 위험할 일은 없을 겁니다. 긴급 경보! 후방 기재가 미확인 외계 생명물에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명구판에서 구조신호를 전송했습니다. 타손이 쓰이는 연합보고에 보고합니다. 회신을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 후방 기재에서 구조신호를 받았네. 우리가 처리하는 중이니 자네들은 가만히 있게. 알아야 할 만한 사실이 있으면 우려하니 알려줄 테니. 진짜! 연합지원군을 기다리다가는 기재가 가로가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당장 가서 손을 써보죠. 민병대를 보내주시면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또 반대가가 회신을 받은 신호로록입니다. 임시가서 나아울라. 네, 나는 우려가 그 위로인의 소리도에 있습니다.